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피하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는 2,567.94, 0.9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사는데 오늘 개인들이 팝니다. 8,224억 정도 팔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개미들은 팔고 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도 빠진 게 한 삼성도 오르네요. 한 500원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2% 오르고 있고 LG 엔솔이 0.8% 삼바가 0.8% 다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포스콜딩스가 4% 오르네요. 현대차 3.7, 네이버 0.9, 기아가 2.4, LG 화학이 6.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41.5일이에요. 841.5일, 0.11%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사고 있고요. 개미들이 148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한 1.4% 정도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가 6.23% 현재 오르고 있네요. 에코프로. 포스코디엑스 0.58, LNF 0.5, HLB 6%, 셀트리원 제약이 0.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HLB가 좀 많이 오르네요. 셀트리원 헬스케어는 한 1.2% 빠지고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 1.8, 레인보우 0.1% 좀 빠지고 있습니다. 리노 공업 3% 빠지네요. 루니또 2.5, 클래시스 4.3, 위메이드 4.4%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만큼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조금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잠시 한번 또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뉴욕증시 상당히 좀 흥미로웠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이 정례회의 이후에 강화된 내년의 기준금리 인하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14일날 보니까 미국 동부시간이에요.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158.11포인트 올라가지고 37,248.35에요. 248.35 S&P 보니까 전장보다 12.46포인트 상승해서 4,719.55 나스닥은 전장보다 27.59포인트 뛰어가지고 14,761.56으로 장을 마강을 했어요.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우도 이날도 고점을 높였고 3대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올랐네요. 보니까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설 것을 예고하면서 이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겁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위장의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 발언에 금리 인하가 기대가 더욱 강화된 거죠. 파월 위장은 언제 정책 제약을 더딜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오늘 우리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파월 위장은 그동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던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신호를 주다 보니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거꾸로 졌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0BP가량 떨어져서 3.91% 2년물 국채금리는 4BP가량 밀려가지고 4.39%를 나타난 겁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내년에 총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 인하폭은 시장이 예상보다 작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된다면 연준의 인하폭은 확대될 거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죠. 이에 따라서 연준이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는 80%로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이 골드만삭스는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던 전망을 수정을 해서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5월과 6월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후에 이후 분기별로 1회씩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골드만은 최종 금리 예상치가 3.25에서 3.5%예요. JP모건은 7월 인하 시점을 6월로 당겼는데 내년 총 5회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 도이치뱅크는 내년 6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총 6회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하고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기준금리 동기를 했는데 다만 22회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혀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을 했고 BOE죠. 이 BOE는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3명의 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소비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 경기 연착률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니까 11월 미국의 소매 판매 계절 조정 기준 전워보다 0.3% 늘어나서 7,05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0.2% 감소하면서 생각했던 소매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11월 소매 판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 전망치였죠. 전망치였던 0.1% 감소도 상의를 했어요.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구원 청구자 수는 직전 주보다 1만 9천명 감소해서 20만 2천명 지키됐고 이는 시장 예상치 2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네요. S&P500 지수는 에너지하고 부동산, 자재, 산업 관련주가 오르고 필수 서비스의 유틸리티, 헬스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더비의 주가가 내년도 이익과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 때문에 6% 이상 하락을 했고 인텔의 주가는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의 주가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샷에이가 옥시덴탈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에 2% 이상 강세했고 버크샷가 옥시덴탈의 최근 크라운록 인수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렇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주가는 회사의 맞춤형이죠.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하고 머크헨트 컴퍼니의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암의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긍정적인 그런 임상 결과 때문에 9% 이상 상승을 했네요.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연준의 시장이 기대에 부응했다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과도하다. 이런 경계론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며칠간 주가가 확실히 크게 반딩을 했고 랠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산타랠리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산타랠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는데 우리 국장이 잘 가고 있는데 삼성자가 좀 많이 올라있는데 오르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일단은 본주는 현재 500원, 600원 정도 현재 오르곤이 있어요. 현재 73,800원 아침에 74,000원까지 갔는데 한번 좀 더 시켜봅시다. 현재 외인들은 들어오고 있다. 129만 주 그 기간에 들여야 한 25만 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우선주가 좀 아쉽네요. 오늘 우선주 6만 뚫고 가야 하는데 아침에 6만 100원 갔다니 다시 또 빠져서 지금 보악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후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현재 13만 9천 주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의 상승의 원동력이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